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중국산 마키타 타입 전동공구 리튬 배터리 팩의 BMS는 밸런싱 기능이 없고 단순히 충전과 방전에 대한 보호 기능만 있어서 장시간 사용하면 배터리의 충전 용량 편차에 의해서 배터리 단자전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자전압 차이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밸런싱 모듈이며 배터리 팩 내부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좋으나 배터리 케이스 내부 공간에 여유가 없는 경우 주기적으로 밸런싱만 해주어도 배터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므로 외장형 밸런싱 모듈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밸런싱 모듈은 1개에서 8개까지 직렬 연결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밸런싱 할 수 있으며 배터리 단자전압이 4.2V 이상이 되면 62옴 바이패스 저항으로 충전 전류를 소모하여 충전이 진행 중인 다른 배터리가 완전 충전이 될 때까지 배터리 전압이 4.2V를 초과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밸런싱 모듈의 배터리 단자에 직렬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여 전압이 4.2V 이상이 되면 바이패스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공구 배터리 팩의 커버를 분리하여 각 배터리 단자의 전압을 측정해 보니 배터리 단자들의 전압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양호한 배터리 팩이지만 밸런싱 기능의 확인을 위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밸런싱 모듈의 단자에 게이터 클립 케이블을 납땜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전압으로 구성된 배터리 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출력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터 클립을 연결할 때 극성이나 순서를 잘못 연결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단자와 게이터 클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밸런싱 모듈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전압을 측정해서 확인합니다 21V 5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하여 배터리 팩을 충전합니다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밸런싱 모듈의 단자 전압을 측정해서 4.2V 이상이 된 배터리의 바이패스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2 단자 전압이 4.23V이며 바이패스 저항 사이에 전압이 0.16V이므로 바이패스 전류로 밸런싱 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런싱 모듈 PCB와 게이터 클립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어서 바이패스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LED를 부착하고 투명 케이스에 장착하여 케이블 꺾임에 의한 단선도 방지하였습니다 다른 배터리 팩에 밸런싱 모듈을 연결해서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4.2V 이상인 배터리 단자의 바이패스 전류를 흘려 밸런싱 기능이 작동 중인 것을 LED 점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을 측정해서 4.2V 이하로 될 때까지 LED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밸런싱은 개별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동일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그런 충전 방식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좋으나 이렇게 간단한 바이패스 방식의 밸런싱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심각하게 전압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배터리 팩의 경우는 배터리 용량 감소가 원인이므로 정상 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